K-LU 분석 K-LU가 처음이라서 많이 낯설 텐데 일단 가장 빨리 할 건 적응에 먼저 집중해서 동료들과 같이 승격의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강하게 영입하고 싶다는 의사 표현을 받았고 팀이 승격하는 데 강한 의지를 보여서 끌린 것 같아요 인사도 똑바로 못했어요 그냥 식당에서만 잠시 간단하게 인사하고 나누는데 내일쯤 돼서 팀 훈련 같이 진행하면 그때부터 많이 친해질 것 같아요. K리그에서 저를 처음 보시게 될 텐데 응원 많이 해주시면 저도 좋은 플레이로 팬분들에게 기쁨 산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